자 지금부터 Node.js를 이용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ode.js를 이용해서 웹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이번 시간에 그러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선 Node.js가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Node.js라는 이 단어는 사실 두 가지 단어의 조어인데요. 자 그중에 뒤에 있는 js라고 하는 저 글자에 주목을 해보시죠. 자 이 js는 자바스크립트를 줄임말입니다. 즉 여러분이 Node.js를 통해서 어떤 개발을 한다라는 것은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통해서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죠. 자 1990년에 유럽입자물리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있었던 팀 버너3경에 의해서 1990년 10월부터 199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분날 이 웹이 처음으로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팀 버너3는 3개월 동안 웹브라우저 그리고 웹서버 그리고 HTML 또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자 하지만 팀 버너3가 만든 웹브라우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진 못했어요. 그리고 1994년에 마크 앤드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라는 웹브라우저가 등장하면서 이 웹은 본격적인 대중화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1995년에 브랜든 아이크라고 하는 이 넷스케이프의 직원이었던 분에 의해서 이 넷스케이프 웹브라우저에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탑재되면서 이 웹브라우저는 기본적으로 HTML 그리고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라는 3개의 언어가 동작하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자바스크립트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 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서라고 하는 측면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웹의 출발은 HTML이고 HTML은 웹의 시작이면서 끝이기 때문에 HTML의 중요성은 당연히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HTML입니다. 하지만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등장하면서 이 문서라고 하는 정적인 형태의 이 웹의 기능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측면을 포함할 수 있는 보다 동적인 것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자바스크립트가 갖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문서라는 것과 애플리케이션을 구분한다 그건 쉽진 않은 일이지만 문서라는 것은 어떤 정보를 보여주는 그런 정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는 시스템 예를 들면 사용자가 어딘가를 클릭하면 뭐가 튀어나온다든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화면의 내용이 바뀐다든지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한 것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가 등장하면서 웹은 이 문서에서 확장해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고 다시 말해서 좀 더 풍부한 기능을 갖게 된 것인데요. 바로 그 역할을 한 것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기술과 이 웹이라고 하는 것의 그 어떤 관계는 좀 복잡 미묘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바스크립트에게 있어서 웹은 자바스크립트를 보호해주는 일종의 담벼락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웹브라우저에서 동작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자바스크립트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html과 css는 뭐냐고요? html과 css를 저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컴퓨터 언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html, css와는 다르게 뭐랄까요? 어떤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순서대로 어떠한 컴퓨터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소위 우리가 일반적인 목적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웹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이 자바스크립트에게는 일종의 감옥과 같은 철창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는 웹에서 사용하는 언어다라는 그런 꼬리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웹이라는 것이 워낙에 중요한 시스템이 됐지만 이때만 해도 웹이라는 것이 지금만큼 중요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태생적인 어떤 한계 뭐 예를테면 이 실행속도가 빠르지 않다라든지 아니면 그 문법적인 어떤 특성이 이 기존의 프로그래밍 언어와는 조금 달라서 약간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든지 바로 이러한 몇몇 그러한 특성에 의해서 자바스크립트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프로그래머들에게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좀 외면 당해왔습니다. 좀 천대를 당해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과거의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는 개발자들이 별로 좋아하는 언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자바스크립트를 쉽다 또 좀 뭐 그렇게 중요한 언어가 아니다 이렇게 여기지만 자바스크립트를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과거의 자바스크립트 개발을 한다고 하면 뭐 제가 만든 말인데 copy & paste oriented programming 즉 다른 사람이 만든 소스를 카피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거기 있는 내용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면서 코딩을 하는 것이 자바스크립트의 일반적인 개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바스크립트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그 잠재력을 개발자들이 발견하는 데는 꽤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개발자들의 어떤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이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것은 2004년도에 구글에 의해서 지메일이 발표됩니다. 뭐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메일은 당시로는 되게 획기적인 서비스였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 이메일 서비스들이 용량을 사용자에게 5메가 정도를 제공을 했는데 구글이 1기가를 들고 나왔던 거죠. 그때 엄청나게 이 시장에서 뜨거웠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지메일이 순수한 웹기술들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정말 잘 활용해서 그 전까지는 외부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많은 것들을 외부로 구현해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구글이 구글 지도 서비스를 외부로 오픈하면서 순수한 웹기술을 이용해서 전세계의 지도 정보를 보여주는 엄청난 서비스인 구글 지도 서비스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구글 지도 서비스 같은 걸 만들려면 플래시나 또는 자바 애플릿이나 또는 액티브 액스와 같은 기술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구글은 순수한 웹기술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훌륭하게 해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개발자들이 이 웹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 특히나 그 중에서 이 자바 스크립트를 바라보는 어떤 인식의 대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순수한 웹기술을 통해서 무언가를 구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에 주목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html, css, 자바 스크립트를 무농하게 봤던 이 개발자들의 어떤 시선에 또 어떤 생각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이때부터 자바 스크립트였던 8차에 이 미묘한, 뭐 미묘하지 않죠 아주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에 다시 한번 자바 스크립트에 큰 변화를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다시 구글에 의해서 v8 엔진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됩니다. 자 이 v8 엔진은 원래 크롬에 포함되어 있었던 건데 구글이 크롬을 개발하면서 크롬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바 스크립트 엔진을 직접 구현해서 그 구현한 결과를 오픈소스화시켜 버립니다. 이 v8 엔진이 하는 역할은 말하자면 이 자바 스크립트 런타임 또는 자바 스크립트 컴파일 컴파일러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인데요. 자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자바 스크립트 코드를 얘가 해석해서 그것을 컴퓨터에게 실행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보통은 굉장히 만들기 힘들고 그리고 성능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이 v8 엔진을 오픈소스로 사용해서 수많은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자바 스크립트가 동작하는 수많은 시스템이 생겨난 거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좀 극강적인 예인데 자바 스크립트가 지금까지는 웹 브라우저에서만 동작했는데 이 v8 엔진을 이용하면 자바 스크립트가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을 쉽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전구에도 자바 스크립트가 동작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 문에서도 자바 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해서 그 문을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웹이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 있었던 자바 스크립트가 어떻게 보면 v8 엔진을 만나면서 이 웹이라고 하는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다시 말해서 탈외파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009년에 이제 우리의 주인공인 라이언달이라고 하는 브레이에서 노드.js가 출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언달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 플리커에 파일을 업로드하면 그 업로드된 파일이 얼마나 업로드가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플리커에서는 서버에 계속해서 커넥션을 하는 걸 보고서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구글이 발표한 v8 엔진과 그리고 이벤트 루프라고 하는 어떤 컴퓨터 제어 기법을 결합해서 이 노드.js라는 프로젝트를 출연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노드.js가 무엇인가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노드.js가 아닌 시스템 즉 웹브라우저와 노드.js를 좀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웹브라우저나 노드.js나 둘 다 자바스크립트에 의해서 동작하는 시스템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해서 웹브라우저를 동작시킬 수도 있고 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해서 노드.js라는 시스템을 동작시킬 수도 있는 거죠. 자 물론 이 노드.js가 무엇인지는 아직까지도 좀 추상적인 상태실 거예요. 뭐 이거는 이제 뒤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코드를 살펴보면서 이제 알아가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alert hello world 요렇게 작성한 코드를 여러분이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을 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걸 모르시면 조금 곤란할 수 있는데 경고창이 뜹니다. 그리고 거기에 hello world라는 텍스트가 붙어있게 돼요. 자 그럼 요기에 있는 이 명령 요기에 있는 이 코드에서 바로 이것을 이 문법적으로는 함수라고 하죠. 그리고 이 함수는 자바스크립트의 고유한 문법입니다. 형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형식은 웹브라우저건 또 노드.js건 공통적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중에서 alert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경고창을 실행시키는 이 웹브라우저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함수죠. 좀 더 추상적인 얘기로는 우리가 이제 API라고 하는 건데요. 저것은 웹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웹브라우저에선 동작하지만 우리 아직 노드.js 실행해 본 적은 없지만 노드.js가 실행되는 환경에서 여러분이 alert hello world라는 저 코드를 실행을 시키면 alert이라는 함수가 정의되지 않았다라는 에러가 뜨게 됩니다. 즉, 경고창이라는 기능은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아닌 노드.js에서는 실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웹브라우저건 노드.js건 둘 다 공통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 의해서 동작하는 시스템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웹브라우저는 웹페이지를 화면에 표시한 자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노드.js는 우리가 곧 살펴보겠지만 컴퓨터를 제어하는 컴퓨터를 직접적으로 제어한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둘 다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지만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지금은 추상적으로 밖에는 이야기가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를 제어한다는 측면에서 이 노드.js라고 하는 이 기술의 경쟁자는 웹브라우저가 아닙니다. 둘은 서로 다른 일을 해요. 왜냐하면 노드.js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웹브라우저를 제어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웹브라우저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면 노드.js의 경쟁자는 누구인가를 통해서 우리는 노드.js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경쟁자로는 어 파이썬 루비 php 자바 요러한 것들을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노드.js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바로 웹앱을 만드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죠. 자 바로 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노드.js를 직접 이용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자 그거는 상당히 고된 일이기 때문에 이 노드.js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웹 프레임워크이라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요러한 것들인데요. 뒤에 다 js가 붙죠. 자 그래서 요러한 그 기술들 노드.js 쪽에서 실제로 웹 개발할 때 사용하는 이러한 기술들에 대한 경쟁자를 우리가 살펴보는 걸 통해서 뭐 우리 수의 전체적인 목적이나 노드.js 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경쟁자들이 여러분이 모르면 도움이 안 되겠죠. 자 대표적으로는 파이썬에서는 장고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웹 개발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루비에서는 루비온 레이스가 있고 자 php는 php 자체가 웹 개발을 위해서 존재하는 언어이긴 하지만 php 위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 코드 이그나이터 라라벨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요. 자바에서는 jsp spring 바로 요러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노드.js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이런 저런 관점으로 노드.js를 요리 저리 돌려봤는데요. 자 자 노드.js 우리가 채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장점이 무엇인가를 좀 이야기하는 걸로 어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드.js는 v8 엔진을 탑재했고 그리고 이벤트 루프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서버 쪽에서도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라는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 장점이 무엇인지는 이제 우리가 코드를 보면서 살펴봐야 될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면에서 노드.js가 성능적으로 상당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노드.js를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드.js는 자바스크립트로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웹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라는 이 세 개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 겁니다. 그 중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서버 쪽에서 동작하는 어 애플리케이션을 노드.js로 만든다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서버 쪽까지 제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 서버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언어로 제어할 수 있다라는 중요한 장점이 생긴다는 것이죠. 특히나 최근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이 바로 이러한 추세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하기 위한 언어로 자바스크립트를 채택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베이스까지 여러분들이 사용한다면 웹 브라우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바로 이 서버 쪽까지도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로 통일할 수 있는 중요한 장점이 생긴다는 것도 우리가 노드.js를 채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노드.js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노드.js에 대한 설명은 이제 그만하고요. 웹 개발을 진행하면서 노드.js가 무엇인가는 바로 그 웹 개발을 하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